16살부터 21살까지 LA에서 살았어요. 자연스럽게 흑인 음악을 접하게 됐고 좋아하게 됐죠. 제가 기억하는 범키 형. 어린 시절 제가 만났을 때부터 음악 얘기, 미국 가수 얘기, 래퍼 얘기, 풍선 음악에 좀 많이 비쳐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가방 두 개 들고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 번 피처링 활동을 하긴 했지만 막막하고 암담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만 혼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음악을 그만둘까 하다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웬니 뮤직에 들어왔고요. 그렇게 트로이 데뷔를 준비하던 중에 먼저 솔로 활동을 하게 됐죠. 작년에 발표한 솔로 앨범 덕분에 저는 꿈같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런데 멤버들에게는 미안했죠. 제 솔로 활동 때문에 트로이 데뷔가 미뤄졌으니까요. 그런데도 멤버들은 늘 제 곁에서 격려와 응원을 아낌없이 해줬고요. 가끔 저에게는 어떤 분들은 물으세요. 트로이를 굳이 왜 하느냐. 제가 솔로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이 느꼈고요. 저의 부족한 점을 멤버들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 트로이는 저에게 새로운 무기예요.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